안녕하세요. 인천에서 살고 있는 최명옥입니다. 저는 현재 사회복지사로 직장생활을 하면서 이 사업 함께 병행하고 있고요. 저희 스폰서님은 방금 전에 탱커 강의를 정말 열정적으로 해주신 에메랄드 황미양 사장님이시고요. 저희 신우이 되십니다. 시월드와 함께 사업을 아주 재미있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슴 뛰는 삶이 제 삶의 모토인데 이 아메리 사업을 통해서 평생 가슴 뛰는 삶을 살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정말 재미있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 제 가슴이 또 이 브론즈 때문에 또 마구 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브론즈 수입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그림을 보시면 ABO 핀 레벨이 있죠. 와 엄청난 종류의 핀이 있어요. 지금 시계방향으로 이렇게 순서가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 저기 브론즈가 나와 있죠. 예전에는 이 브론즈라는 핀이 없었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2021년도 회계 년도가 시작되면서 이제 지난 9월부터 이 브론즈 핀이라는 게 이제 시행이 되고 있어요. 이 브론즈가 정말 대단한 게요. 이 브론즈 핀을 우리가 성취하고 해내시면 옆으로 쭉 가시면 저기 초록색 보이시죠. 에머랄드, 에머랄드, 파운더스 에머랄드 이 핀을요. 이 브론즈를 통해서 한 번에 슝 빨리 성취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핀이 이 브론즈 핀이에요. 제가 이 브론즈 핀에 대해서 함께 낱낱이 오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브론즈 핀을 달성하면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브론즈 빌더 인센티브는요. 아메일 사업을 시작한 신규 ABO가 사업 초기부터 균형 잡힌 탄탄한 비즈니스를 구축하도록 장려하고 초기 성과에 대해서 의미 있는 인센티브를 선사해서 다음 목표를 향해 나아갈 동기를 부여하는 그런 인센티브입니다. 그래서 초기 사업자들의 단단한 구조 확립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그런 핀이에요. 탄탄한 구조 확립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달에 저희 파트너 사장님도 이 브론즈 인센티브를 받으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진짜 뭔가를 성취한 그런 느낌이 들면서 성취해낸 그런 어떤 자신감도 붙고 정말 앞으로 이제 성취할 SP핀이라든지 이런 핀에 대해서 이 또 인센티브를 받으니까 너무 동기부여가 된다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래서 대상을 한번 볼까요? 대상자는 2015년도 해기년도 이후부터 지금 현재까지 골드 프로듀서 미만 달성자이십니다. 그리고 수혜 조건이 있어요. 본인이 15% 이상을 달성하시고 하위 이 세 그룹이 각각 6% 이상을 달성하신 이 그림처럼 이렇게 달성을 하시면 브론즈 핀을 인정해드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브론즈 핀을 달성하시면 받게 되는 브론즈 빌더 인센티브 계산 방법을 한번 볼게요. 그 해당하는 월의 후원수당에다가 지급 비율이 30% 이 30%를 곱해서 인센티브가 책정이 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저는 너무 흥분이 됩니다. 제가 지금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30%의 급여가 올라간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지금 저는 지금 몇 년 동안 임금이 동결이에요. 동결이고 올라봤자 한 2%? 3%? 이 정도 이렇게 인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시대잖아요. 이 코로나 시대에 저는 그래도 그나마 직장생활을 유지하고 있지만 직장을 잃는 분들도 너무 많이 계시고 급여가 삭감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자영사업 하시는 분들도 정말 적자가 안 나면 다행인 거잖아요. 이렇게 30%의 어떤 수입이 그 월에 올라간다는 더 추가적으로 나온다는 건 이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정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아메이 회사는 저희에게 30%나 되는 이런 정말 선물 같은 이런 수입을 제공한다는 게 지금 너무 흥분되는 진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최초 이제 저희가 블론즈 핀을 달성하게 되면요. 18개월 내에 총 12회까지 지급을 해주는 핀입니다. 한번 예시를 볼게요. 브론즈빌더 인센티브 수령 가능 기간 및 횟수 이렇게 나와 있죠. 지난달 9월 달에 우리가 브론즈 핀을 달성했다면 그로부터 이제 18개월이 내년 2월입니다. 내년 2월까지 18개월 중에 총 12회까지 최대 12회까지 지급이 되고요. 두 번째 예시 볼게요. 브론즈빌더 인센티브 달성 월 한번 알아볼까요? 9월 달 보실게요. 9월 달 보시면 저는 15% 본인은 15%를 달성했죠. 그리고 하위 그룹 보시니까 6% 세 그룹 그리고 3% 한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6% 되는 레그가 3개 이상이 되니까 브론즈빌더 달성을 하셨죠. 그래서 브론즈 핀을 달성하게 됐고요. 10월 달 볼게요. 10월 달 봤는데 아 너무 안타깝죠. 6% 이상이 되는 그룹이 6% 이상 되는 그룹이 총 4개 그룹이 있어요. 4개 레그가 있는데 이거는 하위 조건을 달성하셨지만 본인이 안타깝게 12%에 그쳤습니다. 아 이러면 브론즈빌더 핀을 달성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10월은 너무 안타깝죠. 자 11월 달 한번 볼게요. 11월 아 11월에는 12%의 레그가 4개나 있네요. 대단합니다. 자 그래서 6% 이상 그룹이 되는 레그가 3개 이상이고 자 21%를 달성하셨어요. 15% 이상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분도 브론즈 핀이 해당이 되고요. 이분은 이달에 11월 달에 SP 실버 프로듀스를 달성하셨어요. 자 이렇게 SP를 하면서 브론즈 이 구조를 가지고 SP가 되시니까 이분은 진짜 어마어마한 또 이렇게 캐시백을 받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12월 1월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건이 해당돼서 이분이 1월에 GP가 되셨네요. 자 예시 세 번째입니다. 15% 달성자의 브론즈 빌더 인센티브 계산하기인데요. 자 앞에 그림에서처럼 B, C, D 세 개 레그가 자 6%, 6%, 6% 자 하위 조건을 달성하셨고 이분이 15%로 이제 모든 조건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A의 후원수당을 계산해보면 이달의 후원수당이 78만 7,200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브론즈 조건을 맞추셔서 성취를 하셨기 때문에 곱하기 지급비율 30% 해서 23만 6,160원의 인센티브가 추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78만 7,200원에다가 23만 6,160원을 합치니까요. 100만 원이 넘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죠. 저희 파트너가 이거 제가 받는 걸 봤어요. 제가 더 떨리고 흥분이 되더라고요. 너무 대단한 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흥분되는 그림이 다음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제가 브론즈 15% 브론즈 빌더를 달성했잖아요. 그런데 저를 통한 이 밑에 B, C, D 이분이 저처럼 15% 브론즈 하실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짜잔 저를 통해서 A, B, C도 브론즈 빌더가 되고 저도 똑같이 열심히 소비자 관리를 해서 400만 PB가 이상 이렇게 4명의 400만 PB 이상이 되면요. 저는 1,600만 그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트 보너스를 받는 사람이 되면서 여기에 또 브론즈 빌더까지 제가 브론즈 혜택까지 받게 되면 이달에 저의 월 보너스는 402만 원.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보통 SP, 천만 점 이상을 달성했을 때 한 200에서 250만 원 정도예요. 그런데 거의 약 두 배 가까이 되는 수입이 발생하는 겁니다. 진짜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SP를 1년 12달 이렇게 하게 되면요. 파운더스 플래티넘이 되잖아요. 그러면 연 소득이 8천만 원. 너무 대단하죠. 제가 현재 파운더스 피티거든요. 제 소득의 거의 두 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배 아프냐고요? 아니거든요. 배 안 아파요. 배 안 아파요. 지금 이걸 들으시면서 나 GP 이상이야. 그래서 브론즈 해당이 안 돼 하시는 분들 너무 속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존의 리더들에게도 더 정말 준비된 코어 플러스 보너스 인센티브가 지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 수입을 내 파트너들이 받는 거잖아요. 내가 전달한 그분들이 이 수입을 받는 거기 때문에 너무 기쁘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를 통한 이 ABC가 저처럼 이렇게 파운더스 피티가 되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자 이렇게요. 이렇게 그들도 그들의 ABC를 브론즈 빌더로 만들면서 그들이 파운더스 피티 이렇게 복제를 시키면 저는 파운더스 에메랄드 연 소득이 드디어 1억 3천까지 되는 정말 놀라운 수입을 받는 이렇게 확장이 되는 정말 대단한 수입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저희 팀에는 6년 FC 프로젝트라는 정말 놀라운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 3명의 이렇게 브론즈 파운데이션 브론즈 빌더를 매년 호환하면서 제가 2년째 에메랄드 3년째 다이아몬드 6년째 FC 연 소득 10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놀라운 시스템이 이 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동안 계속 앞전에서 100만원 수입 이렇게 얘기했다가 지금 10억까지 나왔어요. 너무 안 와 닿으시죠? 내 것 같지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요. 이게 결코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이거를 한번 도전해보세요. 브론즈 파운데이션을 시작해보세요. 여러분. 브론즈 파운데이션은 뭐냐면요. 우리가 브론즈 핀을 달성하려면 아까 조건이 뭐였죠? 하위 6% 이상의 세 그룹과 내가 15%를 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도전하시기 이전에 제가 9%를 하는데 하위 그룹 세 그룹이 3% 이상을 하는 세 개의 레그를 후원하시면서 제가 9%라는 핀이 되면 그걸 내가 120만점 이상의 점수가 되면요.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는 핀을 인정을 해주면서 본사에서 축하한다는 의미로 지금 이렇게 브론즈 키트라는 정말 우리 제품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선물을 보내주잖아요. 정말 이게 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거를 도전하시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3% 소비자를 어떻게 모을까요? 그게 또 관건이죠. 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이 3% 소비자를 모으는 건요.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마트를 바꿔 쓰는 거를 도와주시면 되세요. 기존에 다른 마트에서 이렇게 월 30만원 썼던 이 구매 습관을 아메이 마트로 이렇게 월 30만원 쓰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는 일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아메이 마트에는 고품질의 제품 100% 만족 보증 제도라는 놀라운 제도가 있고 친환경 제품으로 제품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트를 바꿔 쓰는 구매 습관을 습관으로 저희가 도와드리는 이 일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너무 또 놀랍게 우리 본사에서 이 마트 바꿔쓰기를 더욱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정말 또 많은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고 계세요. 지금 기존에 계속 저희가 진행되고 있었던 스마트 오더 프로그램 아시죠? C&P 커스터마이저드 팩 슬림팩 그리고 유산균 그쵸? 더블엑스 그리고 아티스트리 그런 뭐 뭐죠? 에센스 이런 것들이 지금 기존에 스마트 오더 프로그램 하고 있잖아요. 이것과 함께 에이클릭스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 이거 지금 정말 핫하잖아요. 이것도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많은 더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아메이 마트로 바꿀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사에서 또 저희한테 지원해주는 많은 이런 디지털 온라인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요즘 언컨택트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대면 시대에 맞춰서 이렇게 실시간 카카오 상담도 지금 실시하고 있고 에일라이브라는 온라인 교육이 24시간 진행되고 있고요. 너무나 이런 온라인 프로그램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잘 활용만 하면 소비자들을 더 잘 모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더 강조하고 싶은 얘기인데요. 저희 팀에 이런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 지원 시스템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소비자분들이 우리 제품을 저 다 잘 애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고 지금은 또 줌이라는 프로그램 그리고 온라인 이런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또 이제 온라인으로도 많이 소비자들에게 접근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사업자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말 너무나 파워 강력한 파워 사업 지원 시스템이 저희 팀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 안에만 오셔서 여기 이 시스템을 타시고 사업을 하시면 정말 누구나 쉽게 이 브론즈핀을 도전하시고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대단하시죠? 도전하고 싶으시죠? 네. 여러분 이거 뭐냐면요. 마지막인데요. 이 책자 있죠. 비즈니스 매뉴얼 이거 다 혹시 받으신 분들 많으시죠? 브론즈 파운데이션 이상 성취하신 사장님들에게 우리가 10월 첫 배달 주문했을 때 이게 다 무료로 함께 동봉 돼서 아마 배달이 됐을 거예요. 제가 이 비즈니스 매뉴얼 이걸 책자를 보다가 여기 들어가는 말이 있는데요. 이 내용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내용을 나누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메이는 다릅니다. 비즈니스는 어렵습니다. 생각할 것도 많고 복잡한 계산도 필요하죠. 게다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잘 풀리지 않기 십상입니다. 혼자 시작한 사업이라면 누군가에게 조언조차 구하기 어려운 막막함과 외로움까지 더해지죠. 아메이 비즈니스는 조금 다릅니다. 아메이 비즈니스에는 머리 아픈 일보다 행복한 시간이 많습니다. 노력한 만큼 결실을 쌓을 수 있고 성과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약속합니다. 같은 목표를 바라보며 함께 달릴 파트너도 있어 외롭지 않죠. 아메이는 항상 당신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삶에 지쳐 있고 삶에 지쳐서 잊고 지낸 꿈과 미래를 다시 한번 그려보세요. 60년을 이어온 아메이 가족께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주변에 나누듯 착한 가게가 새로 생긴 소식을 서로에게 전하듯 편하게 아메이를 알려보세요. 당신이 전한 진심이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전달되면 어느새 당신에게는 커다란 행복이 따라올 것입니다. 더욱 다양한 보상체계로 단장한 아메이의 신규 보상 프로그램이 여러분을 크게 환영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아메이의 손을 잡아보세요. 아메이와 함께 생활하는 세상으로 지금 당신을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